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으로 모두 4명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다윗 왕 때의 돌라의 족보에 오른 용사의 수는 2만 2천6백명입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이고 이스라이아의 아들은 미가엘과 우바디아와 유엘과 이시아입니다.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다 합하여 3만 6천명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많은 것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갈의 각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용사는 모두 8만 7천명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모두 3명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로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2만 2천34명입니다. 베라의 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루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돛과 알레메시입니다. 이들은 모두 베라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 올라있는 용사는 2만 2백명입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고 빌한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1만 7천2백명입니다. 숲빔과 빔은 모두 일의 아들입니다. 후심은 아헬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빌하의 손자들입니다. 문하세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문하세는 아람여자를 첩으로 누웠습니다. 그 첩은 아스리엘과 마기를 낳았습니다. 마기는 길러하세의 아버지입니다. 마기는 빔과 숲빔의 누이 마아가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문하세의 둘째 아들은 슬로부아시입니다. 그는 딸만 누웠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의 동생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길러하세의 자손입니다. 길러하세는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문하세의 아들입니다. 마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수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수델라의 아들은 베레시미어 베레스의 아들은 다하십니다. 다하세의 아들은 엘르하다이고 엘르하다의 아들은 다하십니다. 다하세의 아들은 사바시고 사바세의 아들은 수델라입니다. 에브라임이 또 에셀과 엘르하이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가드로 가서 그 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르하스를 죽였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동안을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 아들을 부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입니다. 세에라는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 성을 세웠습니다. 부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입니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델라의 아들은 다한입니다.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고 라단의 아들은 암미우시고 암미우세의 아들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누운이고 누운의 아들은 요수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으며 동쪽으로는 나아란과 그 주변 마을,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 그리고 세겜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라세 땅의 경계는 베스안의 여러 마을과 다한악과 그 주변 마을,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와 이수이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며 말기엘은 비르사이세의 아버지입니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수아시니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와로가와 호바와 아람입니다. 소멜의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호드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입니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와 피스바와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 2만 6천명이 올라 있습니다.